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0에는 윈도우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는 그림판, 메모장, 시계, 캘린더, 녹음기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용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기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간단한 사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서 기본 프로그램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의 보조 프로그램 가시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림판이라고 있죠? 그림판은 말 그대로 PC에서 간단하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간단한 사진 사이즈 조절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색같은 거 지정을 하시고 여기 브러쉬라고 있죠? 눌러서 여러가지 펜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기능은 파일을 눌러서 열기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이렇게 그림이 열리게 되면 아래쪽에 그림 사이즈가 나오죠? 4432, 2960 픽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크기도 나오고요. 여기서 확대, 축소를 해서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뭐예요? 돋보기죠? 그러니까 실제 그림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보는 것만 작게 보고 크게 보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여기서 크기 조정 가서 사이즈를 직접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로 주시면 지금 4432, 2960 픽셀짜리죠? 그런데 웹이나 스마트폰 같은 데는 사이즈가 지정이 돼 있죠? 어떤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 사이즈를 2000으로 하세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고유의 사이즈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 픽셀을 사이즈를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 같이 유지하면서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로 바꿀 수도 있고 기울기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 그림판에서 될 거는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르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선택으로 사각형으로 선택을 나는 여기서 요만치만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서 자르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잘려버리죠. 그러면 이것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그 그림을 또 스마트폰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회전 있죠?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90도 회전.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죠. 보시면 180도 회전도 있고요. 대칭도 돼요. 가로, 세로 대칭, 위, 아래 대칭, 왼쪽 회전 전부 다 되죠. 이 그림판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건 다 됩니다. 자르는 기능, 크기 조절, 회전, 저장,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칠하는 기능까지 전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라든지 또는 웹에 올리신다든지 스마트폰에 저장을 한다든지 하실 때도 따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또 설치하고 한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이 그림판에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편집기가 있어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비디오 편집기 기능은 PC에서 다른 프로그램 깔 필요 없이 여기는 비디오 편집기만으로도 간단하게 편집은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가지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진도 있고요. 새 비디오 만들기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새 비디오 프로젝트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진들 쭉 얹어서 음악 집어넣고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추가해서 이 PC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쉬프트 누르고 선택을 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왔죠.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끌어다가 여기 스토리보드에 놓으시면 알아서 들어가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도 누르시면 여러가지가 나와요. 이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해 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에 영상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완료하시면 돼요. 그냥 선택을 하시고 완료하시면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르기라든지 텍스트도 쓸 수 있고요. 동작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작 누르시면 가운데에서 확대, 왼쪽에서 확대, 오른쪽에서 확대, 왼쪽으로 이동 이런 것들 다 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이동은 지금 보이는 곳이 왼쪽으로 쭉 이동하게 되면서 영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D 효과를 주시면 뭐 이런 눈 내리는 효과라든지 네 한번 플레이해 보면요. 원래 이런 거 없었죠. 그 다음에 날리는 눈송이라든지 또 이것도 플레이해 보면 자 다양하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터도 가능하죠. 클래식, 진주, 차가운 빙하, 세피아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비디오 마침만 누르시고 화질도 지정이 다 돼요. 1080p까지 됩니다. 이게 FHD까지 되는 거예요. 기타 옵션 눌러서 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누르시면 자 이 저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죠. 파탕화면에다가 비디오 파일에서 그냥 저장을 해서 내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만 하나 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하시면 자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플레이해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상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눈 내리고 아까 우리 지정을 했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10에는 텍스트를 쓰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장과 워드패드 두 가지가 있어요. 메모장은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 입력 도구예요. 워드패드는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텍스트 입력 도구입니다. 자 우선 메모장부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비 96입니다. 썼죠. 자 여기에서 서식을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줄바꿈 밑에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서체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있죠. 굵게 기울이기 기울이기 가는 채 크기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거는 안 돼요. 컬러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 대신 이건 어때요. 용량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 프로그램에 텍스트를 넣으실 때도 우리가 PC용 카톡도 쓰잖아요. 그때는 여기다가 그냥 미리 입력을 하는 거죠. 쭉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서 이용하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때도 쓰이고 간단하게 텍스트만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될 때는 복잡한 프로그램 꺼낼 필요 없이 이 메모장을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여진 텍스트는 PC, 맵, 스마트폰 아무 구애 없이 전부 호환이 가능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워드패드가 있죠. 자 워드패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워드패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모장과 기능이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그것보단 약간 더 복잡하고 여러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에 대해서 서체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긁어서 굵은 채 그 다음에 기울임 채 밑줄 여러가지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아까 메모장에는 없는 기능들이 많이 있죠.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번호를 매긴다든지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ABC를 준다든지 여러가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문서에 사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사진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가서 이 사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사진도 들어가게 되겠죠. 아주 간단히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자 필요 없으면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림판 배웠었잖아요. 그 그림판에서 그린 그림을 여기 넣을 수도 있고요. 날짜 및 시간을 누르시게 되면 포맷을 아예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확인 그러면 날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개체 삽입은 엑셀이라든지 포토샵 이미지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차트 이런 것들 다 집어넣을 수가 있네요. 비지오, 워드 자 뭐 여러가지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워드패드가 윈도우 10에 그냥 기본 설치된다고 되게 무시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워드패드만 잘 써도 뭐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패드는 어떤 윈도우에도 다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워드패드만 잘 익혀놓으시면 아무데나 가서 그냥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한글이나 워드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게 또 깔려 있어야 되니까 또 가서 설치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워드패드는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아무 컴퓨터에나 가서도 바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산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윈도우 10에 있는 계산기가 좀 형편없었어요. 기본 계산만 됐는데 이 계산기 기능이 거의 뭐 일치월장을 해서 유료 계산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써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있는 줄 3개 누르시게 되면요. 뭐 표준, 공학용, 그래프,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통화, 부피, 길이 다 되죠. 예 전부 다 됩니다. 뭐 시간, 일률, 데이터, 압력, 각도까지 전부 다 우리가 여기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보면 이 계산기 앱을 따로 구매하신 분이 있는데 윈도우 10에 있는 계산기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거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날씨 있죠. 날씨.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지역을 설정만 해주시면 이렇게 날씨도 볼 수 있고요. 그게 여기도 나와있네요. 그렇죠? 누르시면 날씨의 정확한 위치 액세스 허용할까요? 물어보죠.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록 더 정확한 날씨를 보여주게 되겠죠. 싫으면 아니요 해도 되지만 예 하시게 되면 이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날씨 기능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것도 전부 기상청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현재 강수량, 습도, 자외선 풍속부터 시작해서 월출, 월몰, 일출, 일몰, 온도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기예보 따로 보실 필요 없이 이 컴퓨터만 키면 여기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가 있죠. 이 캘린더는 윈도우 7부터 계속 붙어있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10에도 들어와 있죠. 이 캘린더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곳의 위치를 지정할지 물어보고 계정은 어떻게 할지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거 다 전부 취소하고 넘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전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있는 계정 관리에서 여러분 계정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했을 경우에 전부 연동이 되겠죠. 노트북, 컴퓨터 이런 식으로 전부 연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정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뿐만이 아니고 구글 계정을 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캘린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연도별 누르면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오죠. 연도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현재 날짜 나오게 되겠죠. 월별로 보면 1월, 전달, 전전달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로 움직여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주 단위, 일 단위, 오늘 이렇게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다이어리 같은 데 보면 일정표들 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찍어서 어떤 거를 할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0일 오전 8시에 기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미리 알림 15분 전이죠. 그러면 8시 15분 전에 알람이 오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5분 전, 15분 전, 0분 전 쭉 있죠. 사용 안 함도 있고요. 그러면 8시 정각에 알림이 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되면 알림이 오겠죠. PC나 노트북을 켜놓고 지정을 해두시면 그 시간이 되면 알림이 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기상시간 같은 것들은 컴퓨터를 켜놔야 되니까 조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언제 약속시간 나가야 되는지 할 때도 컴퓨터 하다 보면 깜빡하죠. 이럴 때 지정을 해놓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까지 전부 여기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여기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최고죠. 그런데 PC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도 무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유용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PC의 배경 있죠. 이 PC 배경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배경화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PC에서 배경화면으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 무료죠. 이거 전부 다 배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설치를 해주시면 기분도 전환되면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배경화면 같은 것들은 한 번씩 설치해서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끔 유료가 무료로 또 풀립니다. 그런 것들은 무료일 때 받아보면 계속 무료로 쓰는 거죠. 그게 다시 유료로 바뀌더라도 일단 무료일 때 받아서 설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앱들 찾아보시고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그루브 음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MP3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안에 음악을 넣어 놓으시면 그 음악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한 곳에 모여있던 상관없어요. 음악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들은 전부 모여서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무작위 재생도 해줄 수 있고요. 아티스트나 앨범별로 이렇게 모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장르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디오가 취미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음악을 전부 컴퓨터에 넣어서 음악 서버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음악 파일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전부 모아 두셨다가 컴퓨터하고 스피커하고 연결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그루브 음악이 음질도 굉장히 좋고요. 음도 굉장히 증폭돼서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무료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솔리타이어 컬렉션이죠. 이 솔리타이어가 상당히 괜찮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시그니처 같은 게임이죠. 이 게임이 사실 전세계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심심할 때 하시면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같은 카드끼리 모으는 거죠. 이렇게 3을 4 밑에 놓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카드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데크가 다 비면 끝나는 거죠. 이 카드 게임을 외국에서는 연세 드신 노인분들을 많이 시킨다고 해요. 머리를 계속 쓰면서 굳지 않도록 이걸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면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저도 이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무료죠. 전 세계에서 이거 하는 사람끼리 또 경쟁이 돼서 서로 점수로 등수도 매기고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 윈도우에 저장돼 있는 여러 가지 기본 프로그램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이 다른 앱들 설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사용법도 간단하고 하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요. 이건 특히나 일상 생활에 많이 연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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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